Q. 원영 투어 시작합니다. 원영 인 스페인! 세이버 안녕! 지금 원영 인 스페인 브이로그를 어찌어찌하다가 갑자기 찍게 됐는데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저녁 비행기여가지고 멤버들이랑 왔던 데를 좀 더 천천히 일러오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돼서 여기 공개됐어요. 지금은 알고 있는 홈런 앞인데요. 오늘은 마드리드 왕궁 복보여가지고 오늘 저랑 같이 데이트해요, 다이버. 팔로미! 마드리드 왕궁에 들어왔어요. 오버예요. 이거 엄청 큰 왕궁인데 좀 이렇게 커팅 모습 즐기다가 들어가서 방도 보고 구경할 거예요. 다이버도 눈을 담아볼게요. 원영 투어 시작합니다. 텔리펜 6세의 휘장이래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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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천천히 한번 봐봐요. 그게 즐거우고 하는 대박이죠? 나 덕분에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긴 원족들의 사진이고요. 저도 중간에 끼고 싶네요. 두 번째 밤인데 용도 변경을 하면서 원영 밤으로 바뀌었대요. 저기 비너스가 있다는데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짠! 과외부 제가 방금 안고 정말 세세하게 가이드를 들으면서 돌아보았는데요. 진짜 약간 황홀했어요, 기분이. 그냥 어린애 진짜 하나 없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쩜 그렇게 높은 데 푸고 푸고 있는지 진짜 못 걷기게니까 이러면서 봤고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추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과외부 또 스페인 오면 꼭 구경하러 와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지금 뒤편에 이제 누구가 있는데 파워드가 제일 얼마나 훅크했을 때까지도 더 나쁘겠어요. 파워드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이제 좀 이동해보려고 하는데 이 왕과 왕비의 기운을 제가 몽땅 받아가겠습니다. 지금 파워드 시점으로 걸어가는 중인데 앞의 거리가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따라와 봐요. 진짜 곳곳에 동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탕미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는 약간 푸드 있어서 구경하고 나으려고요. 갑시다! 너무 맛있어. 탕미고기 튀깃도 있어요. 탑파트랑. 아니 근데 여기 여기 빵티비에 진짜 맞아요. 이게 여기 구리겔 시장에 공부한 탑파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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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스페인이 또 올리브, 짬뽕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하나 샀거든요. 빨리 막 먹었어요. 아까 집보다 이 집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런 정어리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진짜 맛있거든요. 한국인 것도 진짜 맛있는데 여기 이거 천국이에요. 캐비아 올라가는 것도 다. 바나다. 이거 바나였어. 앤초미. 천하. 천하. 짠! 전 지금 너무 더워서 잠깐 더위를 시키려고 잠시 아이스티를 샀고요. 지금 이제 가려고 있는 라이르 강좌이 되게 왔습니다. 라이르 강좌이 여기에 와야 스페인이 왔다 이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만 많지만 좀 둘러보려고. 저번 때 여기 와서 뚜론이랑 그 넛츠 브리드 같은 거 샀는데 이거 한 번 먹어보고. 라이르 강좌이랑 같이 세이투세요. 아니 나는 이게 진짜 너무 너무 슬퍼요. 한국에는 피스타치오가 많이 안 해놨거든요? 근데 여긴 너무 흔하게 이렇게 대놓고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이 있어. 내가 고민되게. 저는 이따 빠질 적 있는데. 아 이게 피스타치오가 딱딱이 맛있게 드셨는데. 혼이 언젠데 입맛을 다시면. 떠납니다. 짠! 여기는 마야르 강좌이 준추미. 필리페 3세에 동상이 있는 곳에 왔는데요. 근데 진짜 여기는 쿠폰마다 예쁜 동상이 너무 많아서 머리를 다니고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멋지지 않나요? 저도 저 말을 올라타고 싶어요. 마야르 강좌입니다. 어머! 아니 이거! 이거 좀 제대로 돼 보이는데요? 잠시만 마카롱 올려주나 봐. 여기는 밀키 초코받이 편해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왔을 때부터 가고 싶었던 진짜 유명한 빵집에 가고 있어요. 진짜 맛있는 크루아상에 초코받이 이렇게 발려져 있었는데 꿈에 나올 뻔 했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왔어요. 같이 가보죠 유명한 빵집! 익어봐요. 다행이에요. 소방집에 시작했어요. 들어가 봅시다. 천천히 봐야겠어. 선생님 무슨 맛이에요? 완전 내가 좋아하는 졸. 약간 장원영 스타일. 아보카드랑 귤 치즈케이크이래요. 저 이런 특이한 거 좋아하잖아요. 다행은.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이런 거 먹고. 빵을 먹어야 돼. 식량이 생겼어. 크리스! 사고 싶었던 말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것도 진짜 맛있죠? 정말 맛있어. 석배로는 단지야를 먹을지 고민이네. 다이사의 석배로야. 눈두찬을 한 번 드립니다. 땡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여는 새로운 초콜라를 다 사가가지고 영으로 오차게 제가 새로 간다올 거면 해봐요. 근데 혹시 생일이야? 진짜 나의 편이야.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짜잔! 저 여기서 드디어 사고 싶었던 뺑을 슈플라를 드디어 샀습니다. 완전 간나무 빵인데 이따 호텔 가가지고 냠냠 쪽 좀 먹을게요. 제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스페인에서도 빵을 맛있는 빵 하나 먹었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짜잔! 지금은 제가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알죠? 다이브? 저 그거 한국에서 너무 좋아해서 스페인이 또 올리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러 왔어요. 올리브가 있고요. 와 향신료도 엄청 많다. 아, 올리브가. 이 황금 아래 들어있는 건 뭔가요? 초콜릿인가? 대왕 초콜릿 다 알잖아. 여기 거 다 맛있어 보여요. 이거 유상한 초콜릿 같은데? 응. 나 알은 거 같아 이거. 오 마이콜 정말. 초콜릿 무스 케이크 이렇게 있어요. 다 사고 싶어. 문이 열렸다. 나 만들어진 문을 펴고 나갔어요. 지금 요거스 진짜 맛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을 굴릴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녹아서 어서 지고 갔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근데 비슷했지요. 한국 가서 먹어야겠다. 아니 오늘 저 저녁 8시 비행기로 한국으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스페인을 즐기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다 보고 싶은 것도 보고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여행한 기분. 다이브랑 여행했다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그랑비아 거리, 쇼핑거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 하나 보고 이제 저도 한국 입국 준비를 하러 호텔에 돌아가갈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이 오늘 제가 너무 많이 걷게 해가지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맛보고 의미하고 진짜 먹기도 하고 재밌다. 곧 도착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그랑비아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하늘도 너무 예쁘고 오물도 엄청 큰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쇼핑은 직전이고 스페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한번 쓱 돌려볼게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스페인 여행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의 제 최애는 또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제 숙소 가서 제 맛있는 땡오슈플라. 제 인생 빵 등극할 운영이에요, 제니. 빵을 먹고 이제 가위 전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인 스페인 재밌었어요 가이브. 역시 여행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믿을 수 없는 선착순이 와서 여행 브이로그는 언제 또 보셨될지 모르니까 항상 비정하고 계세요. 안녕. 이제 진짜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